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도 와야 못 찾으면 진작가서 영역을 못 찾는다 발포시 딱 떼고 손 빠르게 손 빠르게 손 늦다 엄지성 계속 밀어줘 불빛 보인다 불빛 보인다 불빛 안보이게 그대 자신감있게 성세를 안다닌다 걱정마라 와야 계속 밀어줘 성세를 절대 안다닌다 꿈을 많이 만들어 자신감있게 이쪽 와야 넣는 손 바쁘게 또 구멍이 자꾸 뚫린다 구멍이 자꾸 뚫린다 와야 안 끊기게 되어라니까 버티컬 이무신 넘어가면 감당 안되면 끄고 평생 안다니지 응 맞다니지 오케이 그래 호호호호 잘라오세요 재미없게 재미없게도 같이 잘라오세요 알겠습니다